아니, 일하는 사람들까지 앞 못 보는 네 형이 먼저였으니까 나는 항상 형 때문에 일찍 철들어야만 했던 세준이 네가 안쓰러웠다. 그게 다야. 그만 가봐야겠어요. 산책 간다 갖고 나온 거라. 세준아. 세준아! 내가 뭘 잘못 말했나? 세준아! 강세준! 아니, 너 왜 그래?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? 뭘 났음으로요? 아니, 내가 무슨 말을 해봐. 아까부터 나한테 화난 얼굴이던데.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? 뭐?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? 그 사람 죽인 거? 아저씨예요? 아니면 우리 엄마? 아, 나 참. 아, 나 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야. 그래, 뭐 더 할 말 없으면 나 이만 가볼게.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대답해. 진실이 뭔지 말하란 말이야. 나 다 기억났어. 내가 그날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찍은 사진 봤다고. 그 충격에 술을 먹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. 당신이 내 아버지야. 그 나한테 보고 계세요. 그 때늦은 나의 게이이은이이이이이은데